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 리스센터 청풍 소장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한번 뉴스를 봐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헬스조선 나온 뉴스인데요 낮에 자꾸 졸린 사람 이 병 위험이 돕다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일단 먼저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자주 졸릴수록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평소 건강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낮에 계속 졸린 증상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주간 졸림증은 신체적으로 큰 이상이 없는데도 밤에 잠을 충분히 못 잔 낮에 졸리게 되는 증상을 바란다 연구팀은 국립 노화연구소의 볼티모어 노화종단 연구에 참가는 123명을 대상으로 낮에 깨어있고 싶은데 졸리거나 잠드는 경험이 일주일에 몇 번인지 물었다 이후 이들의 뇌를 양전자 방출 단충 촬영으로 찍어 베타아밀로이드 침착 정도를 확인했다 베타아밀로이디는 뇌신경세포에 쌓이면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단백질이다 그 결과 낮에 졸음을 느끼는 참가자는 그렇지 않은 참가자보다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3배 이상 쌓인 것으로 관찰됐다 나이, 성별, 교육, 체질량 지수들의 요인을 고려했을 때도 이런 위험은 2.7배로 높았다 연구를 진행한 애덤 스피라 교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낮에 졸리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뇌신경세포에 베타아밀로이드 침착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은 그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이 뇌에 얼마나 많은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치매 걸린 사람들의 뇌를 해부해 보니 이 베타아밀로이드 찌꺼기가 평상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잠을 잘 못 자는 수면 시간이 적거나 또는 수면의 질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서도 베타아밀로이드가 약 3배가 높다는 것은 치매와 수면의 상관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자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왜 잠을 못 자면 치매물질이 뇌에 쌓이느냐 이거죠 이 연구는 졸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또 다른 연구 중에 하나는 뭐냐가 있냐면 수면 모읍증 환자들에게서 이 베타아밀로이드의 잔존 여부를 측정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수면 모읍 환자들에게서도 베타아밀로이드의 잔존 수치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죠 코골이 수면 모읍이라고 하는 숨 쉬는 문제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면 모읍증이 결국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치매로 가는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럼 왜 코고는 사람 또는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이 치매물질이 뇌에 쌓이게 되는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깊은 수면, 이 단계에서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에 못 들어가면 뇌 청소가 안 돼요 그리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면 낮에 졸려요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뇌를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줘야만이 되는데 이 깊은 수면이 코를 골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자세가 불편하고 해서 자꾸 뒤척이고 깨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깊은 수면을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코를 고는 사람들이 치매가 빨리 온다는 거죠 자, 깊은 수면에 가려고 하면 숨이 막혀서 잠을 깨고 막혀서 잠을 깨고 그래서 수면 검사를 한 사람들을 보면 수면이 다 쪼각쪼각쪼각 깨져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깊은 수면이 0, 2, 1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게 60세, 50세 점점점 치매가 가까워 온다는 거죠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숨소리가 이상하나 그럼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치매, 장난 아니잖아요 치매 예방은 바로 코골이와 수면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부터 시작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